XSFM입니다. I, D, W, K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조직된 거대 규모의 가짜 뉴스 확산 사례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없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7년 3월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오랫동안 저희가 관심 있던 분야에 간만에 뉴스 타파가 손을 댄 것 같더군요. 이번 주에 말입니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동안 어르신들의 단톡방에서 많이 돌아다니던 중도의 정치인들을 비방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썼던 작성자 김춘택이라는 사람이 가공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름이 그것인 실제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한 모양이에요. 처음에 알아봤을 때는 유일하게 학계나 이런 데 있는 사람 중에 동명이인인 안동대의 김춘택 교수님이 내가 요새 그것 때문에 괴롭다 라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돌아서서 다른 데를 돌아봤더니 무려 80대의 군 장교 출신의 인물이었다고 하죠. 정정하시네요. 대령으로 전역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박정모라는 곳이 있어요. 박정희와 유경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입니다. 이런 곳에 글을 많이 올리던 분이에요. 국방장관은 민간인 문재인에게 군부대를 정치선전장으로 제공한 1.4단장을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 박정목 카페에 공개된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들은 주로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저 어떻게 찾아낸 모양이죠. 이런 정도의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럼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있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팟빵에도 보면 어느 방송 게시판이든 댓글 구경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한 아이디 쓰는 사람이 여러 개의 대화명으로 바꿔가면서 갑자기 여러 개의 페르소나로 주로 그 방송을 비난하고 다른 방송을 홍보하고 이런 비뚤어진 팬심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우두머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산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자원봉사며 외로운 사람이죠. 말고. 자신의 그냥 간단한 만족감 말고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례.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3월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 219번째 주말 순서입니다. 엑셀스엠의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스튜디오 내에서 게임에 대한 덕력이 가장 떨어지는 윤세민입니다. 사람이 5명이 앉아있거든요. 심지어 제 여자친구는 오늘 히어로워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1편하고 5편까지 합본을 사러 어디 갔다 왔어요. 중보로 뒤져가지고. 아. 직거래 하셨나 보네. 네. 윤세민 기자보다 덕력이 높은 홍성갑 덕지링도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로니아진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UMC 나빠요. 왜요? 아로니아진까지. 지금까지 한 잔도 안 줬어. 아. 마음에 드나 보네요. 오늘 처음으로 깠는데. 그 전에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내 거 나한테 준다고 뭐 얻어온 적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딴지에서부터 받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싫어. D사를 탓하세요. 쌍 D. 잠시 후. 네. 더블 D사를 탓하세요. 더블 D와 함께하는 신나는 마음. 우리가 누구. 잠시 후에 더블 D와 함께하지 않는 신나는 가짜뉴스 시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잘 만들고 제갑.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갑 택리대. 29 데이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장난치지 마라.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갑 택리대. 29 데이지. 광고와 생활.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그동안 광고와 생활의 시간을 진행하면서 들어오는 제품들을 제가 써보고 실제로 느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만큼 제가 너무 무슬모하네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2017년 XSFM 로얄넘블 마지막 주자. 네. 생리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드네요 좀. 두 팔 완료 환영합니다. 그게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라서 써본 적도 없고 애초에 타이틀이 반값 생리대라고 붙여져 있잖아요. 네. 이게 가격이 싼 건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어요. 물론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저하고 유면상 PD하고 김상조하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최소한 가격과 유통 혹은 독과점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생리대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했다는 그런 학생의 이야기부터 해서 이런 생리대 가격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적으로는 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상품을 강구하는 입장으로서 판촉을 하자면 뭐 전디업 파이팅! 미래의 송하나가 태어나기 좋은 세상을 위하여 저 아는 형이 박호라는 형인데요. 원래 드럼 치던 형인데 이제 레스토랑을 개점을 했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박호라고 이렇게 개점을 해가지고 원래 영등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이태원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스타에서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시태그를 자주 붙여서 이런 글을 쓰죠. 샵 이태원 맛집 샵 박호 한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볼 때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박호 한남이라서 아 한남동 지점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남입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공산품의 기준에서요. 독과점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에서는 가위 든 사람의 힘이 절대적이죠? 아 그런가요? 승리대 시장이? 그렇더군요.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작은 업체들이 꾸준히 도전하고 도전했어야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비책이 있습니다. 크게 공장을 많이 꾸준히 돌려야 되고 물량을 꾸준히 밀어내고 판매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일회용 승리대 시장에서는 이미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밀어내기 가격이 싸죠. 예를 들어 만든 지 좀 된 몸에 닿는 거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죠. 만든 지도 좀 된 물건을 한꺼번에 여러 박스로 판다거나 그때 좀 싸져요. 조금 싸져요. 그게 아니면 회사의 판촉 라인을 홍보라인을 여기에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습니다만 면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은 공통적인 느낌을 줍니다. 쇄국을 하는구나. 시장의 문을 닫고자 하는구나. 그 시장의 문을 닫는 전략이 잘 통한 모양이죠. 지금까지는 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업체들의 승리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탐구 시장이 열리면서 좀 바꾼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 만들어낸 승리대로는 최초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도전이 더 늘어나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29데이즈가 아니어도요. 여튼 가격은 중형 16개에 2500원입니다. 부디 배송비를 잘 감안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 대선 특집 미디어 큐레이션 가짜 뉴스의 소리를 찾아서 오늘에야말로 실로 만선을 이루었던 역사 속의 자리에 가짜 뉴스의 거문도로 떠나봅니다. 스톤콜드 도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요? 이 음악이 나오고 저도 나와 있는데 메인은 제가 아닙니다. 너만 놀라지 마. 그렇지. 그렇게 토토로 음악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마다 틀어주면 올 기세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무력 한 번. 네. 오늘의 이야기. 청해드려 보겠습니다. 한 30년이 더 된 것 같네요. 30년이 딱 됐어요. 좀 넘지 않았나요? 30년하고 2년 넘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아, 시작된 거는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이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든 주체가 제일 득을 많이 봤을 때는 정확히 30년 전인 제가 국민학교 1,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가짜 뉴스의 내용을 담은 그래픽으로 담은 책받침을 나눠줬어요. 어머. 그리고 불쌍한 일선 교사들을 시켜서 더 불쌍한 초등학생들한테 모금을 받았어요. 보통 그럴 때 이제 포스터도 그리라고 시키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그 정도의 부끄러운 기억은 보통 지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포스터를 그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실 수 있듯이 오늘의 사례는 온 국민을 탈탈 속여 먹은 사례입니다. 책받침에 대체 무슨 그림이 있던가요? 책받침에 말이에요. 그게 궁금한데. 저 얘기 또 한다. 당시에 가장 높은 건물은 63빌딩이었죠. 네. 한화생명의 건물. 63빌딩입니다. 63빌딩이 한 30% 정도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물에 잠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상상하게 해주는 책받침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그 다음 장을 필기할 때마다 계속 그걸 봐야 했던 거죠. 책받침이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책받침은 여학생들은 타미페이지 남학생들은 최진실 씨였는데 저는 그런 걸 살 돈을 용돈을 분용금이 안 주니까 그냥 주구장창 그 책받침만 들고 다녔던 거예요. 바로 밑에 끼만 따라 그릴 수도 있잖아요. 가차 뉴스 책받침. 그걸 나눠줬구나. 그건 진짜 충격적이네. 그런데 팔았으면 더 충격이죠. 나눠주는 게 낫지. 일명 평화의 댐이죠. 지금 이름이. 이슈가 사실 필요했던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배경입니다. 배경이 좀 있는 건데 이때 당시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네. 그걸 개헌을 하는 거였죠. 이 개헌이 좋아서 전두환이 호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헌법이 좋아서 호헌을 한 것이죠. 이 개헌을 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이분께서. 옳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평화의 댐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게 정확히 86년 10월 30일이거든요. 그날의 일제히 금강산 댐을 북한이 터뜨려서 수공을 버리겠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무협 팬들이나 찾고 앉았던 수공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덜덜덜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무협에서는 오히려 수공이 잘 등장하지 않죠. 어디서 나와 그럼. 좀 이따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역사 부분에서 더 많이 등장하죠.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부터 두세 달 동안 계속 직선제 개헌을 반대한다는 게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민정당 쪽에서 민정당발 기사로 나옵니다. 당시에는 9시 15가 들어가면 전두환이 오늘 뭘 했다라는 걸 보도하던 게 MBC와 KBS 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땡전 뉴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사람이 바뀐 거 지금. 두세 달 동안 하여튼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 뉴스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대한 기억이 전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와 지금 상관 있는 분이 지금 여기 한 분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때 돈을 뜯기고 책받침을 봐야 했던. 반장 후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평화의 땜으로 이걸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이슈를 덮으려고 했다는 건 안 나옵니다. 그 전에 계속 신문을 덮고 있던 거는 직선제 개헌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은 곧 물러나야 했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통일주최 국민회의를 데리고 와가지고 간선으로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던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고 그건 80년에 끝났습니다. 얼마 안 남은 상태였죠. 어차피 직선제로 바뀌냐 마냐 하는 거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개헌이 터지면 지금 최순실이고 뭐고 다 덮인다는 얘기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가 됐죠. 실패했죠. 대체 개헌이라는 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에서 들었을 때는 뭐 저런 딴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최순실이 전화를 들쳤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런데 김기춘이나 저 늙은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때는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레퍼런스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오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개헌 카드라는 용어였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유희왕에서는 개헌 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였는데 새로운 카드가 많이 나왔나 보다. 내가 잘못 들어놨더니 유희왕을 발음한 거였구나. 더 센 카드가 있잖아요. 1986년에는 전두환의 가장 깊은 고민은 일단은 후계자 설정이었습니다. 후계자는 꼭 노태우로 낙점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삼허라고 하죠. 권력투쟁이 나중에 밀려났습니다만 그게 허삼수였을 수도 있고 허화평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장 옆에서 가장 밀착해서 자신을 보좌했던 장세동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됐든 김영삼이나 김대중과 맞붙어서는 이길 자신이 없던 겁니다. 직선을 했다가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블랙홀로 여기서는 평화의 댐을 끌고 나온 거였죠.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요.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평화의 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16년에 최순실은 실패를 했지만 86년에 평화의 댐은 성공을 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꽤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돈 낸 얘기에 앞서서 하여튼 그 전까지 계속 있었던 이야기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물론 다른 이슈도 개헌을 해야 되면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가장 그중에 핵심이었던 게 대통령 직선제였던 거죠. 이걸로 신문이 약 두 달간 계속 채워집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던 전두환 정권은 좀 놀랐다는 거죠. 두 달이면 양도 양이지만 양이 많아지면 또 그중에서 질적으로 좋은 기사가 나올 확률도 점점 높아지잖아요. 개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점점 더 집요해졌을 것이다. 집요하게 언론에서 다각도로. 당시 여당만 대통령 직선제가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냐 하는 발언을 하면서. 민정당이.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당에서는 또 다 당연히 직선제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정치 공세에 시달리고 머리가 좀 아팠겠죠. 그래서 86년 10월 30일을 기점으로 모든 언론사는 아니었고 하여튼 대다수의 언론사가 일면 탑에 금강산댐을 이용해서 북한이 수공을 벌인다. 이 이야기가 전부 나오는 거죠. 당시 건설부 장관이었던 이규호 장관이 대북 성명을 해서 금강산 수전댐 건설 중단하라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북한이 뭘 했다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북한이 뭘 한 게 아니라 건설부 장관께서 대북한에다 대고 댐 건설을 중지하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지금에야 우리는 평화의 댐의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때 북한은 되게 황당했겠네요. 네. 매우 황당했을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군요. 북한이 뭘 했다는 게 아니었다. 그렇죠. 건설부 장관이 그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금강산 수전댐 건설 중단하라. 그리고 이거 얼마나 제목으로 뽑기 좋습니까? 일면 탑으로 다 제목을 이걸로 다는 거죠. 금강산 수전댐 건설 중지하라. 우리가 지금 기사를 몇 개만 볼까요? 경향식문 86년 10월 31일에 일면 탑입니다.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북괴 금강산댐 안보의 중대 위협이 제목인데 부재가 이래요. 대남 공격 흉계 시민들 분노. 그리고 이 글씨가 제일 커요. 북괴의 금강산발전소 건설 각계의 반응을 들어본다. 군사기지화 가능. 악용될 경우 남대문도 잠겨. 그 남대문 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개무시하고 있죠? 그러게요.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었나 봐요. 심지어 첫 문장이 이렇게나 전문성이 없습니다. 북한의 금강산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전해지자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북한의 엄청난 파괴책동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분노했다. 이걸 벗어나서 매일경제신문 같은 날 일면 탑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80년 10월 30일 매일경제. 금강산 수전댐 건설 즉각 중지하라. 이게 따옴표로 나왔다는 건 우리나라 건설부 장관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당시는 그래도 그 원칙이 지켜지던 때였겠네요. 따옴표가 강조가 아니라요. 실제 직접인용이었어요. 시절. 이때는 8면에서 12면 내던 때예요. 그것밖에 안 내던 때인데도. 이규효 건설부 장관은 최근 북한 측이 강원도 이북 북한강 상류지역에 건설 중인 금강산 발전소는 시설 용량 80만 킬로와트 이상의 북한 최대 발전소로 이 땜이 무너질 경우 서울을 포함한 중북권 전역이 수해에 따른 엄청난 재난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강원도는 없어요. 경기도도 없어요. 서울 얘기만 해? 서울로 다이렉트로 떨어뜨릴 수가 있나 봐요. 그 제 뭐 클래스9 마법사 있으면 텔레포트 찍혀가지고. 근데 클래스9 마법사가 있으면 땜 안 무너스러져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마법사가 서울로 오기만 하면. 알았어요. 클래스9과는 무관하고.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맣게 글씨가 써있어요. 관련 기사 3, 11면. 12면에서 14면 만들던 신문 시절에 말이에요. 3면에나 나왔어요. 갑자기 이게. 도도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하면 그전까지 나오던 개헌 이야기를 싹 돕고. 그렇습니다. 뭐 북괴가 쳐들어온다는데. 개헌이야 하든 말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튼 거의 모든 당시 사람들은 신문만 읽던 시대니까. 이게 다르셨도? 얘기가? 신문만 읽던 시대에 거의 모든 전국신문들이 다 비슷한 얘기로 일면을 채웠습니다. 북한강에서 수량이 감소할 거다.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 얘기도 있었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어지니까.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러니까 붕괴 시 수도권 치명적 피해. 수도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없어요. 보니까 파주 이런 데 멀쩡하고. 물이 쓸고 지나갔지만. 은평구부터. 그렇죠. 특히 여의도. 여의도 왜? 야당 국회의원들 보라는 거죠. 너희들 수장당한다. 그러니까 노량지는 멀쩡하고 여의도만. 그렇죠. 아름답지. 이렇게 나왔던 10월 30일, 31일에 권국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권을 반대하는 단체의 결성식을 대학생들이 하고 있었다가 경찰과 대치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여론의 관심이 금강산을 떼무러 간 거죠. 이게 바로 다음 날 31일에 1525명 연행, 1289명 구속이라는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만 같은 날에 건대 농성학생 전원이 연행된다는 기사를 냈어요. 여긴 일면 탑이에요. 10월 28일 건대 항쟁이네요. 네. 이건 30일 기사가 하여튼 이걸로 지금 동일한데. 그리고 이제 31일 날 돼서.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신문이 나가는 시간차 때문에 얘네들이 못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내부 데스크에서는 화를 냈을 수 있다. 어떤 데 다시 거기 나가는데 우린 건대 얘기했어 이러면서. 그렇죠. 전문용어로 물 먹었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어째 어려운 말 같더라. 쓰기 싫더라. 그래서 이제 금강산 건설, 댐 건설을 중단하라고. 하루 늦게. 조선일보를. 하루 늦게 내죠. 그래서 실수로 건대 항쟁을 보도해버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거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들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북한강의 댐이 이제 다섯 개가 이제 순차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금강산 댐을 북한 측에서 알아서 파괴를 하면. 화천댐, 춘천댐, 위염댐, 청평댐, 팔당댐이 순서대로 깨지고 서울로 다이렉트로 온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강원도와 경기도는 피해가 없으며. 잠시만요. 그게 왜 다이렉트죠? 하나씩 하나씩 깨부수면서 오는 건데요? 순천 시민들은 어떡하라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노량진이 위험하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지. 왜냐하면 강동에서 오니까. 천호, 암사 이런 데는 멀쩡하고. 천호, 암사는 비만 와도 잠기는 지역인데 매년. 멀쩡하고. 암사, 반포, 뚝섬 이런 데 멀쩡한 다음에. 여의도에. 이쯤 되면 AI, T천이죠. T천. 그러면 강북 쪽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높네? 그러면서. 그분들은 물에 들어가도 멀쩡하신 물. 그건 인터스텔라에서나 보던 지평양이 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별을 갖는. 그렇죠. 강을 따라서 물이 쭉 200억 톤이 가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200억 톤이라고 치고. 정부 발표로는 200억 톤이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정도 되면 물길도 딴 데로 날 것 같아요. 물길이 딴 데로 나는 것도 딴 데로 나는 건데 최근 자료를 보면 200억 톤을 금강산 때문에 저장을 해놓으면 물이 북한으로 역류한대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지구본만 보고 있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 위에 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뚝뚝 떨어질 것 같잖아요. 저는 그것도 의도한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물 내린 건 호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도 금강산 땜 짓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창도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사실상 수몰됐다고 하던데. 어딘가는 수몰이 되긴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 어딘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86년 10월 30일 일시적으로 이게 다 나왔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준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사실은. 이 포인트입니다. 도도님이 지적하시는 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실제로 났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정부에서 무언가 말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일면보도가 막 나온다. 이것의 근원은 보도자료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추측이신 거예요? 네. 아니라고 한다면 금강산 땜에 기자를 각사해서 잠복을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 댐이 무너질 것 같다. 이 생각을 모든 기자들이 동시에 해서. 마인드 컨트롤이었다. 아니 그럼 손가락 꽂아놔서 막고 있어야지. 기사를 쓰고 있어? 네. 아. 보도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할 방법은 특파원이 금강산에 나가서 계속 그거 보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은 금강산에서는 그 기자들이 서로 만나고 깜짝 놀랬겠네요. 너도 왔어? 야 매경에 걔도 왔다고? 조선일보만 안 왔다고? 차가 막혀가지고 지금 하루 늦는다고? 걍 건대에 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상한 게 그 사람들은 최소한 1년쯤 몇 개월쯤 있었어야 되는데 전날 온 거잖아. 그 얘기한다고. 말도 안 되지. 지금 몇 개 뽑아오신 기자들을 보고 있는데요. 도도님이. 10월 30일 하루만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들 쏟아내요. 경제성 없는 댐. 철저한 대응 필요. 만일 댐이 붕괴되면 100미터의 물기둥이 수도권을 덮칠 것. 인터스텔라. 수자원의 무기화. 탐욕적 악용 우려. 이렇게 해서 기사를 다 쏟아냈는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이제 알 길이 없지만 꽤 좋지 않았나 봐요. 아니 그때는 증언해 주세요. 네. 증언할 수 있어요. 한참 전에 제가 20대 때 군에 있으면서 모든 사병들은 자기가 군에 있는 동안 한 번쯤 북괴의 위협에 신음합니다. 2년에 한 번쯤은 와요. 그런 날이. 저는 그 근데 저도 전방에 했었거든요. GOP 사단이었는데 핵실험했다는 뉴스를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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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GOP 했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뉴스를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내무실에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9년 동안 군대에서 못 나간다고. 아니 이제. 지금부터. 9년 같은 장례적인 긴 시각을 가진 군인은 아무도 없었고요. 아 진짜 상황 걸리나?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 나 남주 휴가인데. 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말이죠. 21세기의 군인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아 또 이런다고 짜증도 냈어요. 맞아요. 실제로 대적관이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홀리는 군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이미 그들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 또 이제 또. 이건 얘 초하라고 이러는 거다. 북한이. 우리더러 불법을 하고 지금 핵실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날 때도 장기 두 손해들은 계속 뒀어요. 하지만 87년은 달랐다는 거죠. 네. 87년은 원신문이 MBC KBS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전 국민이 두려웠어요. 수공은 되죠? 도망을 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미리 도망치면 되잖아요. 여의도 밖으로. 안양에 과천에 가 있으면. 부천필팅 고칭으로. 아 부패. 그렇죠. 엘리베이터만 하면 돼요. 춘천도 괜찮아요. 고긴 땜스러워지는 거 보고. 맞아요. 너무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평화의점 사건을 나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초등학교 때 들었을 거예요. 10살이나 이때쯤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00억 돈에 물이 쏟아져서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구나. 200억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보도자료가 터진 10월 30일. 그 다음 날에는 일제히 사설이 나올 때입니다. 비분 관계한 노인네들이 사설을 쓸 때입니다. 동아일보의 81년 10월 30일 사설을 보시죠. 금강산 때문에 잠재 위협. 그래도 잠재례입니다. 마지막 양심이죠. 지난 21일 착공한 북한의 금강산 수전 때문은 한마디로 이를 거스르고 도를 외면한 공사다. 이게 그 감리할 때 이하고 도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건물을. 그 유학의 냄새가 풍기네요. 굳이 그 발상의 저변에 숨겨진 목적이 있을 가능성을 상상하기 앞서 그 하류 수역에 동족과 주민을 안중에 두었다면 그만한 규모의 땜을 구상할 수 있었을 것인지 되묻고 싶어진다. 인류 최악의 말살자로 될 뻔했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땜만 들다가. 이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에서도 같은 나이에 비슷한 게 하나 나오죠. 금강산 때문에 생존권을 짓밟는 만행.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기사가 하나 나오죠. 뭘로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얼른 보면 4대강 반대의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연 보호 중앙협의회 회장 이민재 과로는 31일 성명을 발표. 금강산댐이 건설되면 한강 하류 지역의 수자원 고갈은 물론 자연 생태계 파괴와 환경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금강산댐 건설 계획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나오네요. 규탄하는 걸기대회가 31일 경기도 구리시, 강원도, 화천, 양구, 춘성 등지에서 열렸다. 이게 아까 윤세민이 말한 GP나 GOP 북한에서 보이는 데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했다면요. 보도자료 나오고 하루 만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옛날에는 북한에서 뭐 했다 그러면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초등학생들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인터뷰하고. 조직할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직할 누군가는 보도자료를 낼 곳과 같은 라인의 지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 일을 처리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요즘에도 좀 자주 등장하는 모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언론 모델로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신다니까. 빨리 일을 처리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같은 날에 사실 경향신문에서는 보도가 또 난 게 하나가 있는데 북괴 금강산댐 건설을 일 언론이 크게 보도를 했대요. 일본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아사히, 요미우리, 니혼 게이자이, 산케이, 도쿄신문. 지금 일본에서 어느 정도 유명하다고 하는 신문들이. 지방지 하나를 빼놓고는 전국 지문이네요. 거의 다 지금 냈다는 얘기인데. 31일이잖아요. 하루 만에 이거를 일 언론이 지금 크게 보도를 했다고 하면서. 10월 달 내내 금강산 주변에 일본 기자들도 가입한 거야. 계속 땜보면서 금 안 가나? 거기서 그럼 동북아 기자들이 다 무슨 정모를 했나요? 정모잖아요, 정모. 그러면 조선일본은 어떻게, 왜? 왜 건대가 있었던 거야? 기자길 정모잖아요. 금강산 가면 뭐가 맛있대요? 그런 거 먹으면서. 맛있는 거 뭐야, 거기. 막국수 먹나? 그거 아니지. 천천히, 이거. 아무튼 일본의 기자들과 한국의 기자들이 한 달 동안 질의한 시간을 보내면서 금강산에서 낙엽을 보면서. 그렇죠. 단풍놀이를 했구나. 좋다. 한국의 농업, 공업, 생활 용수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까지 파괴할 우려가 있으며. 이 정도 되려면 뭐 좀 아는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전날 한국에서 터진 소식을 들은 일본 언론이 전문가를 섭외해가지고 이 내용까지 파악하기가 하루 만에 할 것은 아니다. 저도 생각을 해요. 금강산에서 한 달만 있어보세요. 그게 아닌 이상?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경향이 얘기한 거죠? 경향이 보도한 걸 니온게이자이가 베꼈었다는 걸 경향이 다시 보도한 거네요.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한국 신문에서 일제히 이걸 일면으로 내면은 일본 언론사는 그걸 당연히 주목을 하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또 일본이 보도했다 그러고. 심층 보도를 하기 전에 일단 갖다가 써야죠. 그러면 일본이 보도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언론사에서는 죄다 일면에 보도를 해야 되고. 그거는 내가 아는 PD한테 돈을 줘가지고 무슨 맛집 탐방 프로에 나온 다음에 광고를 거기 나왔다고 다시 써붙이는. 그렇죠. 그런 판촉 방식이네요. 그래서 이 댐이 붕괴되면은 84년에 홍수가 좀 많이 크게 일어난 게 있었나 봐요. 전 이것도 모릅니다마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 태어났어요. 아시는 분은 대답 없으세요. 저 5살. 저도 안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때 일어났던 한강 홍수의 10배에 달하는 대재해가 발생한다는 게 위협적으로 들릴만한 청중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 10배라. 84년보다 10배다라는 걸 일본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얘기는 그 얘기예요. 경향신문에 지금 난 게 84년 일어난 홍수의 10배에 달하는 대재해가 발생한다는 거는 일본 언론에서 얘기를 했다고 받은 거죠. 지금 분석해 줘서 고맙네요. 네. 그리고 알아냈나봐요. 84년 홍수를 봐야 매우 컸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냥 배수시설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있는 비만이 와서 생긴 내륙형 홍수였단 말이에요. 이거의 10배는 쓰나미를 의미하는데 말이에요. 영화죠. 서울이 이렇게 잠기면 쓰나미 맞아요. 한강 홍수의 10배 정도 된다 그러면 90에서 100톤이거든요. 100억 톤. 90억 톤에서 100억 톤 정도가 돼요. 200억 톤에 한참. 온 시내가 구니스 영화 안 보셨겠구나. 저는 봤어요. 저 태어났을 때 나왔어요. 저는 봤어요. 저희들은 지금 이틀만에 타임라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꾸준히 직선제를 해야 된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몇 달째 질의하게 하고 있다가 86년 10월 30일에 갑자기 보도자료가 터졌고 31일에 외신이 받아쓴 걸 다시 받아쓰는 이런 정도 상황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전 언론이 모두 지금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거네요. 네. 한국 언론의 경우는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진짜 일본에 보도가 됐나 찾아봤는데 이게 오래돼서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아카이브화를 안 해놔서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웹에서 이 내용을 다룬 것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혹은 일본 언론사들은 우라카이는 아카이브에 저장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경우에 우라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만약에 정말 받아 썼다면 그건 그냥 외신 보도잖아요. 외신 우라카이지 뭐야 그게. 그렇게 제가 너무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분들과 이렇게 심정적인. 덕질인이 신중해져서 그래요. 네. 돈을 내고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쓰는 경우는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웹에서 찾기가 힘이 들고 나와 있는데도 전부 출처가 한국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문가가 이거를 일본의 전문가든지 아니면 일본의 기자가 금강산 땜에 가서. 일본 기자는 금강산 정모에 없었다. 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언론을 이건 받아 썼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때 300만 명이 시위했던 게 하나 있었죠. 직선제 문제로. 계속 시위를 하고 사실은 그랬으니까 이걸로도 사실 그게 완전히 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당시 분위기는 제가 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최순실이나 박근혜 사태가 났다고 하지만 이제 한 20, 30년쯤 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지금과 똑같이 자료를 보고 알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대 분위기를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론만 얘기하면 이게 고마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거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정도로 열심히 수비를 했지만 결국은 그걸 뚫고 직선제를 쟁취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은 87년에 완성된 거죠. 그렇죠. 이 가짜뉴스를 뚫은 거예요. 이 가짜뉴스를 뚫은 거예요. 국민투표제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때 봤던 기사 가운데 하나에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게 11월 1일에 이게 기사가 난 거죠. 네, 기사를 하나 보시죠. 네일경제의 86년 11월 1일 기사입니다. 민중 국민투표제의 비난이라고 써 있어요. 민중당이라는, 민중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총재는 유한열, 옥계 유진산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진산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반드시 야당 측 인물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면이 좀 있는 인물입니다. 유한열 민중민주당 총재는 1일 상호 기자회견을 자청, 신민당 측의 선택적 국민투표 방안에 비해 개헌의 결과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비여한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주목. 유총재는 민정당은 다수의 횡포와 어감만으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신민당은 면책특권만 믿고 소신도 없이 무책임한 발언만 계속하고 있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 원래 양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건 3당이죠. 유총재는 이어 건대 사태 등 최근의 학원 문제와 관련, 학생운동이 좌격 내지 칭공적으로 기울어진 데 대해 정부나 학생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의사당에까지 끌고 들어와 인기에만 영합하는 기존 정치인을 규탄한다고 주장. 당시에 인기에만 영합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건 무조건 직선제를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유총재는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은 남침 땅굴을 능가하는 도발 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 도발 행위이 한 적 없죠? 그렇죠. 북한은 지금 되게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저 땜을 싸웠을 뿐인데. 건설의 중단을 촉구하고 일본 가메이 의원 등의 폭언 사건 등을 증시할 것이라고 강조. 다방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 총재니까. 그 당시에 정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왠지 별 생각 없이 금강산댐 짓고 있다가 한국의 보도를 보고, 야, 우리 댐이 무기가 된대. 힌트. 그리고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 가메이 의원의 폭언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야스쿠니 신사라든지 일본 교과서는 계속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걸로 간섭을 계속할 경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장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다음날 그 내용은 실제 내용과 다르다라고 하신 분이고. 그냥 자민당, 유신혜는 당시 없었으니까. 자민당 내의 극우 인사가 가끔 하는 말이실 수 중 하나입니다. 자주독립의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한일합병을 맡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고, 꾸준히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건을 중시하겠다라고 유한열 총재께서 말씀하신 발언이 매일경제에 실린 거죠. 그리고 같은 날짜에 경향신문에는 UN에서 북괴의 금강산댐을 저지하라는 그런 압력을 넣겠다. 오, 이틀 만에 UN까지 나갔어요? 네. 근데 제목은 그렇게 달려있거든요. 내용 보시죠. 경향신문의 11월 1일 기사는 북괴 금강산댐 저지 UN등서 외교 압력. 끝나요. 내용 볼게요.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수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모든 외교 경로를 통해 이외의 부당성에 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앞으로 UN 등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등 단계별 외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UN이 압력을 넣을지 말지도 모르고. UN은 아직 몰라요.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거는 내가 10녀에게 고백하기 전에 학교 신문에 싣는 거죠. 내 마음을 받아들여. 그렇죠. 하루 만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UN까지 나왔고. 누구누구 오빠 나와 결혼기로. 여기저기 어리둥절하겠네요. 그런데 막상 기사 내용은 나는 청혼할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 기사도 다 있다 위였어. 옛날 기사 믿지 말라고 시차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말씀해서 UMC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저게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요. 유쾌한 건지 슬픈 건지. 짱 재밌어요. 그리고 남북대화 재개가 시급하다. 11월 3일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지. 시급하겠죠. 사귀어야 되니까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금강수전을 강행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데. 북한은 금강수전을 할 생각이 없는데. 없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거 쓴 사람은 약간 분위기 파악 잘 못했네요. 왜요? 대화하면 안 되잖아요. 대화하면 뽀록 나잖아. 그러니까 대화하면 안 되잖아. 대화하면 서로 이렇게 와가지고 북한에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 텐데. 그렇죠. 그 당시에 경향신문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사 얘기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경향신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여튼 11월 5일에는 금강산댐 이것이 문제다 시리즈를 계속 내놓았네요. 4편 군사적 흉괴. 5편 11월 6일 국방당국의 분석. 그래서 이제 중간쯤 보시면 군사 전략면에서 본 수공전이라고 있어요. 수공전이란 정상적인 공격전법이 아니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정상적인 공격전법과 비정상적인 공격전법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11월 6일 기사를 좀 보시죠. 한 가지는 있어요. 지나치게 비인간적일 것.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학무기가 보통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수공은 거기는 안 들어가요. 군사 전략면에서 본 수공전. 경향신문의 분석기사입니다. 수공전이란 정상적인 공격전법이 아니라 물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일종의 기법으로. 뭔가 되게 어르신들 말투다 이거. 여기서 일종의가 빠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그 문장 자체가 동호만 보기잖아. 일시에 많은 수량을 사용하여 적 병력과 장비를 수장시키고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법이다. 고대에는 수적 열쇠에 있는 쪽이 강이나 하천의 상류를 막아 적의 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물고를 일시에 터뜨려 공격하는 방법을 썼다. 그러나 현대전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땜을 파괴, 수력발전을 불가능케 하고 하천을 범람시켜 양곡 생산을 못하게 하는 등 과거의 군사 목적 위주에서 경제 파괴 등의 전략적 차원의 의미로 변했다. 현대전에서 대표적인 수공전 사례는 1938년 6월 중국의 장계석 군대가 일본군 진격을 막기 위해 황하재방을 파괴해 89만 명을 수장시킨 적이 있다. 네, 그렇게도 있죠. 이수공은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장계석이 했던 이수공은요. 여기서 죽은 89만 명이 자국인 얘기예요. 실패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히는 89만 명을 수장시켰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익히네요. 어느 쪽 89만 명을 수장시켰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일본군 89만 명이 죽은 것 같아요. 살상에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였다. 진군은 맞긴 했어요. 늦췄죠. 방환 점령을 막으려고 한 건데. 진격만 지연됐을 뿐 결국 무한은 점령돼요. 뒤에서 네 번째 페이지인데. 사망한 사람이 89만에서 90만 명 정도가 되고. 이재민이 1250만 명. 이게 전부 자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네요. 우리나라 국군은 29박 30일짜리 무슨 훈련을 개시해서. 북한에 대비한 29박 30일짜리부터 훈련을 개시해서. 뭐 4천 명을 힘들게 했다. 우리 군인 4천 명이 힘든 거잖아요. 예초를 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4천 명을 힘들게 했다. 그럼 마치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북한군이 힘들었던 것처럼. 삽취를 하게 되었다. 경향신문의 기사 시리즈들이 지금도 제가 들려드릴 것들이 당시에 전두환 정권의 시나리오를 가감없이 잘 보여주네요. 경향신문은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의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기만 40년사라고 해서 40년 동안 북한이 어떻게 남한을 기만해왔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적관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투철하게 만들어주는 기사들입니다. 샤워하는 동안 전화를 안 받는 연인에게 전화를 안 받으니까 혼자 진도 계속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 1시간 동안 너는 지난 100일 동안 날 어떻게 기만했는가. 그런 다음에 나오면 내가 보는 마지막 문자는 헤어져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전에 꾸준히 연인 직선재를 요구하고 싶어요. 너는 간선이잖아. 다른 사람이 대신 지정했어요? 너는 선배가 밀어놓은 소개팅이잖아. 오해가 불식이 안 되니까 기만 40년사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급기야 11월 17일이죠. 86년 11월 17일에는 40년 묵은 체증 풀린 것 같다. 금강댐 만들더니 벌받았나라는 기사는. 12월 17일 기사입니다. 11월 17일이죠. 그때 기사가 또 나는데. 누가 벌을 받았다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요. 국민학교 1학년 막판에. 자이언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번 김일성이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제가 중학교 때 김일성이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지금까지도 늘 그래요. 김정일도 사망설 오보 몇 번 났고. 김정은도 지금. 건강 이상설. 한 번 정도 사망설이 있었죠. 그때마다 언제나 보수 우익은 홍강한가 했어요. 그때가 그때예요. 87년 11월 17일이. 사람들이 김일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때. 이 오보도 왜 이때 나왔는가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보시죠.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각기 인싸들의 반응. 지금 같으면 이제 트위터 검색감 다 나오는데. 이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네요. 참 이 역사 속에 이름이 남는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장창남 씨. 72세. 대한 전몰군경유족회 강원도 지회장. 참 잘 죽었다는 말밖에 할 말이 더 있겠느냐. 손희상 씨 아닌가요? 아직 안 돼요. 손희상 씨와의 관계 규명이 시급합니다. 그렇죠. 최억영 씨.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사무소 직원. 40년 묵은 체증이 다 풀린 느낌이다. 김성재 씨. 이북 오도민의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한마디로 잘 죽었다. 이건 한편 네티즌 드론이군요. 네. 네. 심지어 대한의약협회장 문태준 씨. 김일성이 죽었더라도 더욱 호전적인 김정일이 살아있어 한반도의 장례를 예측하기 힘들 것 같다. 소설가 박연희 씨. 영화감독 유현목 씨. 작가 김기팔 씨.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용모 씨.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섭외한 걸까요? 다양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했어요. 마지막은 전경연 회장 정주영 씨입니다. 제비를 뽑았나?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의 물결이 넘쳐 통일의 가능성이 커지기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오보에 소셜반응들을 모아온 기사예요. 야 이거 똑같잖아 진짜. 우라카이만 없지. 우라카이의 기준이 뭐예요? 이것도 우라카이 아니에요? 우라카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왠지 좀 성의있게 전화해서 물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정주영한테 전화하고. 그랬을지도. 정주영한테는 이제 부탁을 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기자 지인들 같은데요? 현대에서 보도자료를 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여튼 그거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추첨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곧 오보라는 건 밝혀지죠. 당시에는 이제 몰랐으니까 다들 이제 환호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분 뭐 김일성이 없어진다고 금강선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쵸. 근데 저 초등학교 때 실제로 죽었을 때 다 통일대회인 줄 알았어요? 저 그때 6학년이었는데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들어오면서 김일성이 죽었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알아듣고 전 교실이 일제히 환호성을 울렸던 기억이 나요. 와. 저는 그냥 군대 안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틀리셨네요. 그렇죠. GEOP로 갔지. 평화의 땜 근처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11월 21일에 문공부 장관이자 정부 대변인이 나타나서 금강산땜과 관련된 성명도 발표하고 인터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11월 27일 매일경제에서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대응땜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금강산땜을 대응하기 위한 땜이 만들어져야겠다. 대응땜 300억 반영 요청 세입 예산 원안 통과. 예결위가 이 원안을 통과시킵니다.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통과시켜야죠. 어쩌겠어요. 같은 날 경향신문에서는 경향신문 진짜 빠르고 적극적이네요. 현재 사원주주제를 시행 중인 경향신문과 당시의 경향신문은 논조가 정반대였습니다. 1974년 박정희 시대에 강제로 MBC와 통폐합되고 진정부적 데스크가 들어앉은 경향신문은 90년대 한화그룹이 인수하기 전까지 가장 극우적인 메이저 언론사였지요. 사옥의 일부가 아직 정수장 학회의 소유인 것이 당시의 흔적입니다. 평화의 댐 우리의 결의로 채우자. 아까부터 북한의 건설은 이와 도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이쪽의 건설은 결의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건설을 되게 특이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의로 댐이 꽉 차있으면 물은 어떻게 막으려고. 어떻게. 결의가 방수인 거죠. 혹은 흡수하거나. 아 12월 6일이 되자. 자 목돈에 누구나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종화일보 평화의 댐 건설 성금 본사 접수. 청취자 여러분 평화의 댐 아직도 지을 수 있습니다. XSFM의 아로니아즈 C3G. 찾으시면 평화의 댐을 짓는 데 응원하겠습니다. 결의를 보탤게요. 아 요즘에도 성금 신문사에 보내고 이런 거 할까요? 요새는 안 하겠죠? 옛날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성금을 따로 성금본부가 생기지 언론이 대신 받아주는 건 도망이 못 봤어요. 옛날에는 우편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신문사로 보내고 그랬었는데. 우편환. 본사 접수 현대 정주영 회장 임직원 10억 5천만원. 이기백 국방 오자복 합참의장 직원 일동 4,950만원. 민주정의당 후원의 100만원. 민정당. 수원 동남보건전문대학장 및 교직원 일동 50만 2천원. 워싱턴 페닌슐러 한인회 미화 500달러. 임방현 씨 금일봉. 서울 국일 라이언스 클럽 송복은 고문이사 10만원. 블라블라 블라블라. 금일봉은 얼마 넣는지 모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아마 지금 위치가 중간쯤이거든요. 그 앞사람과 그 뒷사람의 중간 액수가 아닐까. 꼭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세보고 넣어준 거야. 옛날에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재민의 성금 낸 사람들 쫙쫙 말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 순서대로 말해줬어요. 그렇죠. 경향신문 다다음 날입니다. 12월 8일. 전 대통령도 평화의 땜 성금. 전두환 얘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7일 하오 평화의 땜 건설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펴고 있는 KBS의 이종률 청와대 공보수속 비서관을 보내 성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격려했다. 이제 이런 게 액수를 알 수 없는 거죠. 앞뒤에 다른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빈봉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천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0월 30일부터 지금 한 달 보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쉴 새 없이 달려와서 땜이 이때 땜이 위협이래로 시작한 거였네요. 위협이래. 이런 위협을 외신이 우라까이 해주다니. 우리도 땜을 짓자. 외신이 우리를 보도했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돈 내나 돈. 가져왔습니다. 짱 재밌네요. 참 남의 얘기 같네요. 저도 냈는데. 어떻게 해. 광고 듣고 이 코미디를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었죠. 친구도 못만.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25. 뭐? perfect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XSFM에서 만나요. 김상조입니다. 1개월 전에. 이경식 사장님이 나와서. 라이젠에 관하여. 트래시 토크를 하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더러 막 가격을 낮추는데 참여하라는 이. 자살 깎아 먹으라는 이. 네. 그렇게 예고를 하고 갔는데요. 네. 지난주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09만원대로 해가지고 라이젠이 들어간. 네. 그런 조립 컴퓨터. 네. 상품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30만원대 본체까지. 이렇게 4가지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주인공은 게이머를 위한 라이젠 풀 패키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몇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부품 수급상 동일 혹은 상위 기종으로 변경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윈도우 설치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댓글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경식 사장님에 대해서 요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승부 보는 분이 아닙니다. 전화하시고 만나세요. 네. 유선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거는 저의 기울일 수도 있으나. 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레노버 노트북 사서 컴스테이션에 AS 맡기시면 안됩니다. 되는데 안 그러시길 바래요. 구매처가 같다고 해서 AS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레노버 정품 유저이기 때문에 레노버에 AS를 맡기셔도 VIP 고객입니다. 감사합니다. 86년 12월 15일에 공문을 하나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도도님이 제목은 일단은 대통령이 제목이 아닙니다. 맨 윗줄에 대통령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거기는 사인하는 곳입니다. 전두환의 사인이 되어있는데 전두환의 사인은 원래 전주휼로 읽히죠. 이명박이 어맹부이들. 전주휼 이런 전두환의 사인이 되어있고요. 평화의 댐 건설 추진 현황 제3차 보고. 1986년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에 벌써 3차 보고식이나 한 모양입니다. 청와대 보고자료 안기부장 협의시 의견. 1. 평화의 댐 위치 선택을 조속히 확정하되 신석하고 안전도가 높은 형식으로 결정추진. 콘크리트 댐이나 석규의 댐과 같은 댐으로 확정하되 87년 초부터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성금탑을 건립하여 반공교육장으로 활용하되. 여실이 드러납니다. 주변을 요새화하는 방안 검토. 반공교육장을 요새화하면 교육은 어떻게 받죠? 아니 그것보다 요새화에 맞는다는 것은 공격 상황을 상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성금탑을 북한이 공격하는 가능성이 있나요? 4번 화천댐 저수지 인근에 위락시설을 갖추어 활용하는 방안 검토. 심지어 지자체를 배려하고 있어요? 5번 평화의 댐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에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토록하고 배수구에 수문을 설치하여 수위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검토. 제가 이 문서를 읽으면서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한자로 쓸 수 없는 단어 조사라든가 콘크리트 같은 외래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다 한자로 썼더라고요. 이 시대는 그랬으니까요. 비교해놨습니다. 콘크리트 댐과 석괴댐과 사력 댐의 안전성, 시한성, 경제성 등등을 비교해놨고요. 제일 재밌는 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금탑 건립 계획입니다. 반공통일의 염원과 자주국방의 국민적 의지 선양. 87년 1월에서 2월부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7년 3월에서 6월까지 위치결정 설계 및 건립이 심의. 87년 6월부터 1년 동안 성금탑을 건립하겠다. 이것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혹시 성금탑의 소재를 아시는 분이. 잃어버린 성금탑을 찾습니다. 요새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괴가 올까봐. 요새화되어서 못 찾는 건가요? 여러분이 올까봐. 화천 인근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과. 래프팅을 하시다가 탑 같은 것이 보이면 전진주가 아니라. 이외수 씨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평해 땅 성금탑일 가능성이 딱. 그것보다 제가 지금 보려고 했던 거는 그걸로는 아마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페이지고 페이지 번호는 3번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북괴 금강산댐. 수공기도. 수공기도 추정. 그렇게 돼 있죠. 수공 시기가 88년 7월에서 9월이면. 수공을 할 거라고 예측하는 시기는 보고하는 때로부터 2년 뒤인 88년 7월에서 9월. 즉 올림픽 때. 그렇죠. 가장 치명적일 거라고 상상을 하게 되죠. 실제 요번은 모르겠지만. 북괴 댐. 추정 공정. 보니까 88년 6월까지 높이 54미터의 댐 축조 가상. 87년 축의 갈수기부터 댐 기초 굴착 가능. 88년 7월부터 담수 개시. 최대 3억 톤 저수 가능. 이거 되게 신기한 게 톤을 한자로. 둔. 적을 때 둔할 둔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최대 3억 둔 저수가 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200억 톤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북괴 댐이에요. 북한의 댐이 3억 톤 저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억 톤은 어떻게 밀려오죠? 그 밑에 줄 한번. 클래스 나인 마법사가. 수공 예상 최악 규모 12.4억 톤. 괄호 북괴 댐 3억 톤 플러스 84 홍수 기 유입량 9.4억 톤. 자 보세요. 이게 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12.4억 톤이 예상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최악의 홍수 상황에 맞춰서 댐을 붕괴시키면. 시킨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200억이 아니라 12.4억 톤이라는 게 여기 86년이죠. 지금 12월 15일. 그리고 그중에. 전부 문서 전두환이 보고받은 문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아 사실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의도된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밝혀진 거예요. 그중에 내려오는 물은 200억 톤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6%에 해당하는 12억 톤밖에 안 되고. 그중에 4분의 1.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닌 거에 3%밖에 안 되는 양이 금강산 때문에 내려보낼 수 있는 물이다. 그것도 최악의 경우. 이게 전두환한테 보고된 문서다. 네. 이 문서로 보고를 아마 받았겠죠. 그렇겠죠. 청와대겠죠. 늙어서 지금 기억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정정하시던데요. 최근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수공 그래서 대응 대책이라고 있잖아요. 그 밑에. 네. 수공 대응 대책. 대응 목표. 대응 홍수량 12.4억 톤. 그러니까 애초에 12.4억 톤에 대응할 걸 만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막으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200억 톤에 대응할 걸 지을 생각이 최소한 정부에는 없었을 거예요. 이미 언론에는 다 거짓말을 해놓은 거고. 1단계 댐 높이 65m 건설 4.7억 톤 대응. 화천댐을 이용해 7.7억 톤 대응. 이미 있는 댐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7억 톤만 대응을 하면 12.4억 톤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더하면 12.4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금강산댐도 평화의 댐도 하는 일은 별거 없네요. 그러네요. 금강산댐은 발전용이고. 네. 마치 지금의 저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도금이 안 써있는 문서를 읽고 있어서 이거는 중국 문서거든요. 나 줘. 그러면 내가 내신 읽을게. 중국의 한국어 교육 교재. 네. 이거는 중국 문서예요. 여기서 제가 읽을지는 한글은. 조사밖에 없어. 까지 높이의 부터. 콘크리트 댐. 댐. 댐만 한글로 써있으니까 댐험 같네요. 어떡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핵심이고. 하여튼 지금 이게 86년 12월 15일에 나온 문서잖아요.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이 잘 보관되어야 되는 이유죠. 아. 펀치라인. 그러네요. 네. 기록 파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12월 26일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이미 전두환 혹은 내각 혹은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이게 개뻥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초부터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기 지금 이 문서 전체 200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연구자들이 연구를 잘못해서 200억 톤으로 오인했다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네요. 연구자는 오인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정보는. 이 문서가 전주휴의 사인을 받았던 1986년 12월 15일에서 12일 지난 12월 27일 경향신문의 기사는 북괴가 평화의 땜에 트집을 잡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그땐 당연히 모르는 내용이죠. 그렇죠. 지금 와서 찾을 수 있었던 내용이죠. 12월 29일에 동아일보는 북괴가 금강산 땜에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은폐이란 12.4톤. 4억 톤. 12.4억 톤인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있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 같네요. 12월 29일에 동아일보 기사가 짱입니다. 평화의 땜 건설에 북괴에서 당황. 그렇죠. 당황하죠. 사실을 말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북괴는 이 땜이 18억 톤일 때 무너진다고 해도 남한 쪽, 그러니까 우리 쪽에 5개 땜이 다 채워주기 때문에 서울에는 거의 물이 내려오지 않을 것까지는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뒤에 파렴치한 원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서울에는 거의 물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면 파렴치한 원동을 하고 있다. 왜 파렴치한지 알아요. 이것도 연애예요. 내 편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럼 파렴치한 겁니다. 여기서 내가 누군데요? 그게 오늘의 주제죠.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86년이 저물고 87년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성금을 모금합니다. 계속 성금 모금 기사가 메인으로 나갑니다. 자료를 보니 도도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최종적으로 모인 성금은 661억여 원. 1987년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다 못 써서 91년인데 기준으로는 110억 정도가 남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어디 있겠죠? 맞아요. 정말 심각하고 성금을 반드시 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너가 살고 싶으면 국가에 돈을 내놨는데 거기까지는 틀리지 않은 논리거든요. 저희 집은 일원한 푼 안 냈대요. 회사 다니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일원한 푼 안 내고 그거 왜 내냐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북한강 내려오는 라인 있잖아요. 의암댐, 화천댐, 춘천댐, 청평댐, 의암댐. 그 라인 포함해서 저희가 서울까지 저희 집이 없거든요. 그 당시 저희 집이 그쪽 라인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안 내지 않았나. 우리는 산다. 그리고 어차피 여의도에만 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라인에 포함이 돼도 그다지 여의도에는 더더구나 안 살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밤섬에 있어도. 그렇죠. 국회에만 안 살면. 이거는 이 하나의 소재에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아카이브 정리로도 얘기가 끝나네요. 참 신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8, 7학번이셨던 의사분이 한 분이 있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분은 군의관으로 군대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군의관을 가려면 저학년 때 육군학생 군사학교로 무조건 가야 된대요. 그때 문무대라고 했다는데 거기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안 들어가면 군의관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들어갔고 들어가서 전방 다 체험하고 전방에 무슨 평화의 땜이 왜 필요한지 그런 거 다 체험을 있는 대로 다 하고. 분위기상 성금을 안 내면 당연히 왕따 당하니까 그것도 내야 되고 대신에 어쩔 수 없이 실컷 데모만 하고 들어갔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시절을 지배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3가지,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생기는 겁니다. 북괴의 위협 그리고 평화의 땜, 직선제 개헌의 주장, 그리고 올림픽, 87년 뭐였죠? 대선. 이 4가지가 서로 어우러집니다. 1987년 9월 29일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북한의 유화 제스처 부재, 미소 뒤에 숨긴 칼 조심해야 아, 이거는 미소 뒤에 숨긴 칼, 이거는 손자명법의 얘기죠. 소리장도 미소 뒤에 숨긴 칼을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부양의 신문이 하고 싶은 말은 대통령을 뽑을 때 조심하라는 거죠 북한이 최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유화적 제스처를 우리는 관심과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제문 다 나왔죠. 중략, 내년 서울올림픽에 대해서도 소련과 중공이 참가하든 안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북한이 서울올림픽을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략, 우리는 북한이 유화 제스처의 이면에 깔아놓았을지도 모르는 복선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이것을 대선 시즌에 얘기합니다. 한국의 대선은 이번을 제외하면 무조건 12월이죠 이번부터는요. 이전까지는. 그리고 87년 9월은 기억하시는 분은 모두 기억하십니다. 87항쟁 시즌이에요. 이때가. 87항쟁이 있고 나서 4개월 뒤에 개헌이 이루어지죠. 그게 5년 단임제 대통령 칙선제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군의관 갖고 싶어 하셨다는 그분 저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분위기상 성금 내고 그리고 데모했다를 돈 냈으니 데모하겠다로 들었고 웃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네요. 이 가짜 기사에 속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살기 위해 국방을 위해 안보를 위해 땜을 지어야 한다니까 성금 낸다. 그리고 나는 직선제 데모를 하겠다. 둘 다 애국심에서 발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직선제를 덮으려고 평화이템 이슈를 띄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이템 큰일 났다. 성금 내야지. 그리고 직선제는 해야지 그리하여 개헌은 성공하고 저희들이 지난번 대선 때 그 아시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차저차한 결과 시퀀스를 따라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반은 지고 반은 이겼죠 나름 직선제 개헌의 주역이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튼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이건 뭐 사이드라인이긴 한데 87년 12월 24일에 경영신문에서 기사가 났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가족 면회를 마련하도록 가족 면회 마련하도록 이게 제목이거든요 제목 귀여워요. 가족 면회 마련하도록. 조그만 기사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23일 평화에 땐 공사 현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외출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현장 소장의 보고를 받고 옛날엔 진짜 그지 같았네요 중동 근로자도 아닌데 그래서야 일의 능률이 오르겠느냐며 가족 면회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중동 근로자는 그렇다 쳐도 그것보다는 보통 군대나 감옥에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 돈 벌어오는 사람 하면 중동 근로자라고 생각했죠 여튼 근데 제도가 뭐라고 어떻게 마련이 됐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은 외출이 되는지 그게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립서비스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기가 군사 관련 시설이라서 현장 노무자들이 외출을 금지시킨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직선제가 돼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정권은 교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가 지납니다 88년이 됐죠 88년은 한 해가 내내 올림픽입니다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북한 88년 5월 20일입니다 금강산 때문에 공사 중단한 듯? 왜냐하면 올림픽 연리는 나라에서 불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서둘러 접는 거군요 아주 조그만 아주 조그만 기사예요 심지어 홍콩발 기사예요 맞아 맞아 홍콩지 보도 홍콩 특파원 북한은 금강산 부근에 건설 중인 수공용 댐인 금강산 댐 건설을 최근 중단한 것 같다고 20일 홍콩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가 보도했다 심지어 지금 기자조차도 중단했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중단한 것 같다고 하잖아요 이미 관심이 없어졌네요 엄청 짧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댐 장사가 끝난 지 한참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님이 추천하신 그 다음 기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1988년 5월 26일 불과 6일 뒤에 동아일보 기사 도마에 오른 오공화국 비리 참 빨리 걸렸죠 여기도 공화당의 제5공화국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그저 이게 노태우가 되고도 막을 수 없었던 문제죠 팔찔 제자가 위대한 이유죠 본격 활동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들추어지는 이른바 전시 일가의 비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니 이게 웃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니 통쾌하잖아요 어디가 무슨 포인트지 며칠 뒤에 매일경제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평화의 댐 관계자를 격려했다는 얘기가 살짝 나오고 그리고 이때 88년에 새로 등장한 메이저 일간지죠 유일한 시민자본 메이저 언론 한겨레가 참가를 하죠 한겨레의 88년 8월 3일 기사입니다 한국 금강산 때문 물폭탄 위험 과장 참가 3개월 만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1일 한국은 이미 조용히 사그라진 북한의 물폭탄 위협으로부터 서울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 평화의 댐을 건설하고 있으나 이는 아마도 불신과 낭비의 사상 최대의 기념비적 공사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폭탄이라고 표현하니까 왠지 좀 귀엽네요 어릴 때 갖고 놀던 물폭탄 생각도 나고 크레이지야 게이든 그거 아니고 실제로 던지던 물폭탄이요 88년쯤 갖고 놀았을 거예요 88년에는 크아가 없었죠 그렇죠 한겨레신문 기자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책임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보도를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존재할 때 없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한겨레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88년 8월 6일 평화의 댐 의혹 정치 쟁점화 평민당이 나오네요 평민당은 이날 임시 간부회의에서 5공화국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안보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댐 건설을 추진했다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 기만과 정세 오판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 성금은 본인에게 되돌려주고 건설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기로 했다 UMC의 2천 원을 들여달라 평민당은 이기지 못했네요 네 전 못 받았거든요 아 그게 핵심이구나 서청원 민주당 대변인은 성금을 발표 북한의 금강산댐 공사 진척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정확히 파악하고도 이를 과장 홍보에 700억 원에 달하는 성금을 모았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금강산댐이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만 2천1억 원 등을 투입해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2천1억 원이 맞죠 네 서청원씨 제가 아는 그분이 맞나요? 네 그럼요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또 보시죠 8월 6일로 넘어갑니다 이틀 뒤입니다 88년 8월 6일 금강산댐 본댐 축조 착공 안 한 건 사실 정부 정부는 5일 평안의 댐 공사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악용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금강산댐의 본댐 축조 공사는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으나 가 배수로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본댐도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게 동네의 이랑을 보고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건설부 당국자는 또 북한의 금강산댐 본댐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89년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대비한 이른바 광복거리 건설에 인력과 자재가 우선 투입되고 평화했던 건설 등 한국 측 대응이 완벽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 해동이 맞았네요 안 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정부가 말했다 이건 뭐 돌아오지 않는 건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 앞에 쉼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북한이 쳐들어올 때니까 전부 다 대피해라 대피했는데 북한이 안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대피기위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피를 했기 때문이야 8월 17일 한겨레의 보도입니다 금강산댐 관련 정부 발표 모두 거짓 김은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대로 북한이 강원도 창도군 임남리 계곡의 댐 높이 210m 수몰 표고 400m 총 저수량 200억 톤의 금강산댐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지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금강산댐 건설이 진행 중인 임남리 계곡의 댐 왼쪽 산의 높이가 해발 380m에 불과해 해발 480m의 댐 건설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6년 12월 20일 미국의 공병감실에서도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해 분석해본 결과 전혀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편민당의 신기하 의원 역시 금강산댐의 저수 유역 면적이 소양강댐보다 500평방킬로미터가 적고 댐의 높이도 10m나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수 용량이 소양강댐보다 7배나 많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미 알았다가 이건 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접은 거를 갖다가 계속 물고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200억 톤은 어떤 근거로도 말이 안 되는 수량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기사 보면 전문가들이 전부 나서서 그게 맞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요 대학 교수, 주요 건설사 간부 이런 분들 그때 교수들이 물 보면 기분 나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식을 들이대면서 그리고 도돈님의 리서치와 지적에 따르면 한겨레 말고 다른 중앙언론사가 비슷한 보도를 하는 데에는 3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90년대 즉 정권이 교체될 것 같은 상황 그리고 91년은 정권이 교체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3당 합당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도 물론 시류는 달라졌지만요 여튼 1991년 5월 7일에 동아일보 기사 평화의 땜 사기였나 엄포였나 오공 졸작 이젠 진실을 밝힐 때다 슬슬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 화실이 이야기를 해오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여러 머리를 가진 괴수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죠 자기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서로 싸우는 히드라의 머리 나한테 말을 해보라고 인마 나에게 하는 말이죠 바로 옆에 머리 얘기 동아일보의 또 다른 기사에 보면 5월 7일에 1차 정보 안기부에서 제공 정확성의 의문 아, 실토하네요 어디서 나왔는지 네 금강산댐 진척 상황 공표 안에 오리무중 모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내용 보시죠 관리인 없이 작년 관광객만 12만 명이 다녀갔다 이야 심지어 관리인도 없어요 관리인도 없으면 그 래프팅도 안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12만 명은 어떻게 됐죠? 중단 이후 주무부처인 건설부도 모른다고 주장 전문가 사만건설기술공사 최상기 부사장 최영박 고려대 교수 윤용남 고려대 교수 신원 밝혀도 됩니까? 그럼요 당시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계산할 때 200억 톤의 저수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발전소 위치를 몰라 표고 및 낙차조차 알 수 없었다 근데 계산을 잘했어요? 발전소 위치도 모르고 표고 및 낙차도 모르는데 200억이 나오긴 나오네요 우주의 나이를 세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다 해당 내용은 그것을 알기 싫다 7회에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1991년 10월 17일 이것도 5개월이나 걸리네요 연합뉴스 선관위 유권회석 월권여부 추궁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건설위에서 민주당의 김영도 의원은 정부가 5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평화혜택 성금 잔액 104억 원 이자 포함 11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든지 성금을 낸 사람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4년 걸렸네요 2년 뒤 기사입니다 93년 8월 18일 한겨레신문 이제 문민정부네요 금강산댐 정보조작 드러나 김영삼 정부 감사원의 안기부 감사 결과 수공 위협 3배 이상 과장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배 이상 과장됐다는 거죠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안기부 감사 과정에서 안기부가 북한의 금강산댐 수몰지역 이주민단지 등이 당시 정부가 발표한 금강산댐 높이보다 훨씬 낮은 곳에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새로이 밝혀냈다 이는 안기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강산댐 정보를 고의적으로 조작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금은 안기부가 없죠 없죠 국정원이죠 네 93년 8월 26일 10시 연합뉴스 전두환 씨 평화의 땜 해명요지 이제 전두환 씨가 되었네요 네 다시 말해 1단계로는 우선 북한이 3억 톤 정도 가물마기 공사를 끝냈을 때의 위협에 대비하는 규모로 땜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200억이 아니라 3억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86년 12월 15일에 나왔던 그 자료에 나와있는 그 3억 톤이죠 네 그죠 이제는 사실을 말하네요 네 네 84년 홍수대의 수량 9.4억 톤과 북한의 가물마기 댐 3억 톤을 합쳐 12.4억 톤 정도의 수량이 될 것인 바 이에 대응하는 데에는 평화의 댐 5.9억 톤과 화천댐 등 기존댐의 수위조절 저수량 7억 톤을 합친 12.9억 톤으로서 최소한의 응급책은 된다고 계산한 것으로 이해했다 네 이 기사가 지금 1번 기사라 지금 계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2번 기사를 못 찾겠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소설이 있어요 만화나 1,2권은 나오고 3권부터가 나오지 않는 네 1993년 9월에는 한겨레신문이 감사원이 평화의 댐 감사를 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당시 댐 건설이 사실상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용에 불과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요 제목은 통치 행위도 감사 대상 설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인 9월 8일 연합뉴스에서는요 장세동 씨 평화의 댐 성금모금 강제성 인정 장세동은 실로 전두환 정권의 오른팔이죠 행동대장이죠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8일 평화의 댐은 북한 금강산 댐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거 제가 오타 낸 거 아닙니다 연합뉴스에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금강산 댕 댕 금강산 댕에 대한 대응 조치로 88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축조했다 그리고 장 씨는 국민성금모금 과정에서 안기부가 10대 재벌에게 일정액을 할당한 것과 관련 강요가 아니라 권고였다 아 똑같이 말하네요 똑같이 말하네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게 24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연합뉴스의 기자도 이런 것을 구분할 능력은 있습니다 보시죠 강제성을 일부 시인했다 능력이 없는 업체가 정부의 분위기 때문에 많이 내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적게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하게 된 것 그래서 할당액을 줬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 21세기의 경향신문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1999년 8월 4일 기사입니다 평화의 댐이 한강 대홍수 막았다 실제로 평화의 댐이 몇 번 홍수에서 역할을 해줬대요 95년부터인데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약간 애물단지 신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평화의 댐이 의외로 역할을 해주네 200억 톤을 막기 위한 역할은 아니지만 의외로 홍수를 방어하는 데 역할을 해주네 싶어가지고 김대중 정권 때였나 재건 공사를 추가 공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김대중도 했는데 왜 전두환 가지고 뭐라 그러냐 목적이 다르잖아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들려드리는 평화의 댐 이야기와 관련된 언론이 들려주는 아카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번 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끄딱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마트 안 가? 라면 끊었어 넌 마트를 라면만 사러 가? 아 나 이제 그것도 안 써 얇다고 광고해서 샀더니 진짜 얇기만 하잖아 누가 개발을 모르는 줄 알아 기술이 있으면서 왜 그래? 장난치지 마라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 Days 화천에 8호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낚시하기 좋다고 그리고 군부대도 거기 전 사실 한계군단에 3개 사다니면 얼마나 되는 규모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되니까 화천이 사실 굉장히 살기가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천에 있는 사람들이 외방 나온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면허객들을 선대하는 엄청 베껴먹어요 그래서 화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이수지역을 춘천까지 확장하는 시도를 몇 번 했거든요 주민들이 다 들고 나서 말려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아 좀 이게 그 내용이구나 그러면 저 복무 중에도 이수지역을 춘천까지 확장해 주려고 그럼 군인들이 외방 나서 춘천 가서 놀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화천 상인들이 죽을 각오로 그걸 막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인숙 같은 서울에서 1만 5천이면 잘 수 있는 여인숙 방 8만 원 내고 자야 돼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기록관실에서 나와 있는 희망 함께 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바꾸는 지역혁신 리더 8인의 이야기 장모씨 산천호축제로 화천의 미래를 밝히다라는 국가기록문입니다 그러니까 화천이 망해가는데 지금 이분의 업적은 산천호축제로 화천을 살렸다는 업적이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지어 화천 읍내 상가 권리금이 인근 대도시 춘천보다 많을 정도였다고 옛날에는 그러나 평화의 땐 건설 이후로 몰락했다 88년 인구 3만 2천 613명 98년 인구 2만 5천 943명 2002년 인구 2만 4천 145명 출처 화천군청 그러니까 20%가 준 거였잖아요 땜공사가 진행되면서 8호의 물이 점점 줄었다 평화의 땐은 안보용 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 보상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2002년 땜을 증축하면서 홍수조전령땜으로 인정을 받아 47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산천호축제를 기획 개최한다 그러니까 서울이 잠긴다는 아까 그 국회의사당이 다 잠긴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지금 화천 따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중에야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화천이 얼마나 살기 괜찮은 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래서 산천호축제 때문에 지금 이분이 지역리더 8인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되셨나 봐요 2006년 당시에 산천호축제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화천의 희망이긴 하죠 가서 일어난 사람이 전부 다 군인이라서 그런데 심각한 문제인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군인으로 먹고 사는 데인가 봐요 여기가 침천보다 권리금이 높대요 지금 땜이 깨지면 200억 톤이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기자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증명을 해준 것을 독칠입니다 싫어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같으면 여러 능력자들이 이야기해줬겠죠 인터넷에 서식하고 있는 아니 여기서도 능력자의 조언을 받긴 했잖아요 아까 교수들 유력대학 교수나 건설업체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주는데 어쨌든 그걸 받아쓰는 기자한테는 그 능력이 없거든요 이 땜의 규모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200억 톤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고 86년이면 잘 모르겠는데 언론사 같은데 기사를 자기 사무실에서 쓰고 그 기사를 어디다 갖다줘야 되거든요 보통은 구조상으로 갖다줘야 되는데 갖다주는 데 사이에 사람이 한 명이 서 있대요 빨간색 펜을 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지우고 야 가라고 보는데요 보도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분들이 정권이 바뀌고 빨간색 펜 선생님으로 취직을 했거나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문 안으로 들어가서 데스크가 되었구나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아도 200억 톤이라고 쓸 수 없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 얘기가 80년대 초반 얘기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때 알게 모르게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들은 갸웃갸웃 하셨겠네요 정부와 말을 맞추지 않았던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긴 이분들이 지금도 잘 나간다는 설도 있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조언했던 모든 분들이 그리고 북한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거 너네가 이 땜을 깰 생각이 있니? 없니를 그런데 지금도 850번으로 전화하면 당장 국정원에서 전화가 온다는데 이때 어떤 기자가 이걸 확인할 수 있었겠느냐 그거를 김일성 김정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이거 깰 거니? 하고 물어볼 수가 없죠 그러네요 기자는 어쨌든 이걸 전달하는 역할은 하죠 인터뷰를 만약에 보통 큰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전달 방식에 대해서 사실 그거를 인터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어떤 그림으로 전달을 하냐 도표로 전달을 하냐 그런 전달 방식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은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전달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생기죠 정부가 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쓴 거죠 그래서 그때 기사가 그렇게 나왔던 거죠 사실 그리고 기자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다시 한 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기자는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닌 것도 있고 만약에 검찰이라고 그러면 강제로 얻어낼 수 있는 종교의 정보가 있잖아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정부 정보는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기자는 완전히 민간인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채널로 얻어내지는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정보를 더군다나 정부 정보라고 하면 사실입증의 책임이 상당히 덜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하면 본인한테 큰 지장이 없거든요 이후에 무슨 재판에 휘말린다든지 이런 큰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압력이 좀 있었겠죠 언론인의 입장이란 그렇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미지를 특히 방송 보도 같은 건 탄환효과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주사로 놓듯이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아까 국회의사당 잠긴 거 그거 이미지 한 장으로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워터월드 이미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자료를 찾다가 하나 좀 이상했던 게 네 이거 재밌어요 네 제가 평화의 댐이라는 걸로 저는 찾았는데 저는 당연히 이걸 86년 이후에 무슨 이후에 뭐 어떻게 했나 아까 말씀드린 12월 15일 보고자료처럼 그런 걸 찾으려고 했는데 네 좀 이상한 게 이게 86년이 아니라 최초로 평화의 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78년 문서예요 그렇네요 신지하죠 네 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그때부터 아껴왔던 카드네요 근데 그때 아꼈으면 그때 그걸 준비한 곳은 정권이 다르지 않아요 박정희 정권이에요 81년에는 평화의 댐 그때 중정부가 관여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81년도에도 문서가 있네요 평화의 댐 건설 선금모금 그러니까 문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그렇죠 네 정부의 기록물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도 같은 결과는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오타라고 예상을 합니다 옥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면 아주 재밌죠 1978년 평화의 댐 건설 추진위원회 규정 재정 1981년 평화의 댐 선금모금 저는 오타라고 보고 싶다 1983년 평화의 댐 건설위원 병력동원 훈련 소집 보류 이게 오타이기 힘들 텐데요 이거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오타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텐데요 1985년 평화의 댐 건설 국민선금모금운동에 대한 서울시민 반응조사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연도가 한 군데로 몰려있다 그러면 저도 오타가 혹시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많거든요 숫자도 많고 연도도 지금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심지어 이거 85년의 선금모금운동에 대해서 시민 반응 조사를 한 건 대체 뭐라고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게 뭐냐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가 나와야 맞죠 심지어 평화의 댐이란 단어 자체도 그 금강산 댐으로 수공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나온 단어가 아니라 나중에 만든 단어로 알고 있어요 몇 달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만든 단어인데 그 단어가 78년부터 등장을 하는 문서가 있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6개 중에 3개는 공개 3개는 비공개네요 이거 나온 기관도 지금 보면 다 다양하잖아요 문화공보부 국방부 병무청 방송위원회 행정자치부 각각 다른 기관에서 각각 다른 연도에 지금 문서가 있죠 내용은 모릅니다 이게 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제창이 어제 떠가지고 제가 결제를 하긴 했는데 궁금해가지고 일단 그렇습니다 결론을 짓는다 그러면 어쨌든 2007년에 지금 4대강을 공약으로 하신 분이 한 분이 당선이 대통령으로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86년 당시에는 생태계 파괴 때문에 금강산 때문에 지어선 안 된다는 분들이 2007년에는 그 같은 공약을 내신 대통령을 당선시켰죠 이런 아카이브를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관광을 하고 온 기분입니다 마치 폐광 어딘가에 동굴을 구경하고 온 기분인데 스릴이 대단하네요 그냥 동굴 구경 재미있는 구경시켜주신 도도님 오랜만에 수고하셨습니다 곧도 뵙죠 XSFM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무릎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 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저희가 읽어드렸던 기사들 중에 제가 지금 기사문 하나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1991년 5월 17일 동아일보고요 그때는 주말이었나 봐요 주말판입니다 그때만 해도 컬러 쓰기가 현치 않아서 주말판에만 컬러를 쓴다거나 아니면 일면에만 컬러를 쓴다거나 그러기도 많이 했죠 지금도 컬러 쓰기 힘듭니다 일면에 광고는 이태리 패션계의 살아있는 전설 라우라 비아조티 샵이 오픈했나 봐요 그렇군요 오픈이라는 저 폰트 되게 정겹네요 명가의 명성이 명품을 낳습니다 명명명 명동이랑 청담동이랑 신사동이랑 대구백화점이랑 뉴코와 신관 신세계 영등포점에 들어왔네요 옆에는 큰 광고가 무선전화기 광고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무선전화기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생각하십니다만 선이 없는 집전화입니다 아 이걸로 나이가 나오네요 드디어 무선전화기가 달라졌다 맥슨 슈퍼폰 맥슨이라고 있었어요 광고 내용이 이래요 거리 제한이 없어야 한다 혼선이 없어야 한다 잡음이 없어야 한다 맞아요 들으시죠? 그땐 있었다는 뜻입니다 초창기 무선전화기에 혼선이 있어가지고 큰일 났던 적 몇 번 있어요 맞아요 혼선이 있어가지고 다른 집 얘기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선전화기 좋은 거 사면 집 근처 슈퍼까지 됐어요 그 정도는 거래가 꽤 먹었을래 핸드폰인 척한 적도 있어야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신문을 봐야 했던 매우 중요한 이유죠 텔레비전 프로가 옛날에는 신문지 4분의 1만한 곳에 다 나올 수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방송국이 5개거든요 KBS 1, 2, MBC, EBS, AFK 저도 매 주말마다 탐독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40분에 뽀뽀뽀를 해요? 아침이구나 이 사람아 그리고 5월 17일 2시에는 주말이니까 프로야구 쌍방울과 혜태의 경기가 2시에 있었어요 적어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어제 검색해보니까 평화일 때 성금 모금할 때 당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해서 성금 모금 특집 방송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거 오타 났다고 가잖아요 프로그램 명이 약간 오타가 나서 그랬다든가 되게 귀찮아합니다 당연하죠 짧은 줄거리들이 나와있어요 21면에는 대학생이 환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이라는 제목이 써있고 30면입니까? 장군의 아들 2 주연 맡은 송채환 31면에는 주현미 아들 얻고 생글방글 여기에서 일면에 기사가 이겁니다 평화의 땜 사기였나 엄포였나 이 시절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리고 또 인터넷 이후 시절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늘어난 지식 중에 하나는 군사 지식이에요 병법 덕후들이 생겨나죠 무기 및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수공 얘기에서 겁줘가지고 당신 돈으로 수백억 되는 돈을 모금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정권 연장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 이건 갑자기 나온 아이디어는 절대 아닐 것 같은데요 사업 아이템인데 78년에 나온 게 맞는 모양인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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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뭐 한 23일? 일주일 전?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기자들은 다 거기 모여있을 테니까 금강산에 안 그래도 기자들도 모여있고 기자들의 모임이 금강산 관광의 원형이 되었나요? 사업 아이템은 한순간 나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신청해서 자료를 지금 이제 며칠 있음 택배로 받을 텐데 저 혼자 읽고 있을게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짜 기사를 만드는 마스터 마인드는 누구지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답변을 못했는데 우린 요즘 것만 보다 보니까 도도님이 의외로 아무렇게나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평화의 땜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칼기 폭파 그런 일 많았죠 중간에 힌트가 하나 나갔습니다 그 조작을 주로 했던 중정과 안기부 후신은 아직 잘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알실이 슬슬 냄새를 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지금 만약에 저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면 지금은 굳이 신문에 나온 전문가가 아니고 갤러들이 집에 있는 잉여들도 이게 허위라는 걸 밝혀내실 거란 말이에요 요즘 같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신문도 오히려 옛날 저런 허구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한 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 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너무 바쁠 것 같습니다 즐거운 4월 되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감사합니다.